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약재팀 복약상담실 주임약사 김병래입니다. 저는 항응고제, 흡입제, 인슐린, 자가투여하는 주사제 등에 대해서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과 관련된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궁금했던 아는 약, 모르는 약, 헷갈리는 약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인 양양약 시간 오늘 다뤄볼 내용은 골다공증 약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골다공증 유병률과 골다공증성 골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 약, 약, 약에서는 골다공증 약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다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뼈는 낡은 뼈를 제거하는 골 흡수와 새로운 뼈를 만드는 골 형성 과정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여 골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골제 형성 과정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폐경으로 인한 에스트로겐 감소, 노화, 질병, 약물 등에 의해 이러한 골 항상성의 균형이 깨지면서 뼈 조직이 감소되는 정도가 재생 속도보다 빨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골 강도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 이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골 흡수와 골 형성 과정의 균형이 깨져서 뼈가 약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뼈가 제거되는 것을 막는 골 흡수 억제제와 뼈를 새로 만드는 골 형성 촉진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골 흡수 억제제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랑클 억제제, 여성 호르몬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등이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낡은 뼈를 제거하는 골 흡수 과정에 관여하는 파고세포를 억제시키고 랑클 억제제는 파고세포의 분화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랑클을 저해시켜 파고세포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여성 호르몬제인 에스트로겐은 중요한 골대사 조절 호르몬으로 골밑도를 증가시키고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며 에스트로겐 단독 혹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병합류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는 호르몬제는 아니지만 자국 내막과 유방에서는 에스트로겐과 반대 작용을 하여 자국 내막과 유방을 자극하지 않아 관련 부작용 없이 골강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골형성 촉진제로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있으며 새로운 뼈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여 조골세포의 수를 증가시켜 곤량 증가 효과를 보이는 골다공증 치료제입니다. 또한 스크레로스틴이라는 단백질을 저해하여 골형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골흡수를 억제하는 이중작용의 특성을 지닌 스크레로스틴 억제제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 골다공증 약도 다양한 성분과 제형이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성분에는 알렌드로네이트, 리제드로네이트, 이반드로네이트, 팔미드로네이트, 졸렌드로네이트 등이 경구약, 주사약으로 있고 여성 호르몬제로는 에스트로겐, 티브로니,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로는 랄록시펜과 바제독시펜 성분의 골다공증 약이 있습니다.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랑클 억제제인 데노수맙이 있고 골형성 촉진제로는 부갑상선 호르몬인 테리파라타이드 그리고 골형성 촉진과 고룹수 억제 두 가정에 동시에 작용하는 스크레로스틴 억제제인 로모소주맙의 주사약이 있습니다. 제형은 투여 경로에 따라 경구약과 주사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구약은 헬반정, 발포정, 장용정 등의 알약과 시럽 제형에 먹는 약이 있고 주사약은 피하, 근육 또는 정맥으로 투여할 수 있으며 환자분 스스로 투여하기 가능한 골다공증 주사제도 있습니다. 투여 간격도 다양해서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3개월마다, 6개월마다 혹은 1년마다 투여하는 약물들도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들을 복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계열의 약물들을 경구로 복용할 때는 약물이 혈액에 도달하는 비율이 1에서 5% 정도로 매우 낮은 약물입니다. 따라서 약의 흡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아침 식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전인 공복에 200ml 이상의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이때 물은 보리차나 광천수도 안 되고요.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칼슘제도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식도염을 예방하기 위해 복용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눕지 말아야 하고 구강인두괴양이 발생할 수 있어서 씹거나 빨아먹어서도 안 됩니다. 시럽제 같은 경우에는 물약이기는 하지만 복용 후에 반드시 최소 30ml 이상의 물을 복용해야 하고 가글을 하거나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용 간격이 일주일에 1회인 경우에는 요일을 정해서 드시는 게 좋고 한 달에 한 번 복용하는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리파라타이드는 투여 초기 어지러움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앉거나 눕기 쉬운 곳에서 투여하시는 게 좋고요. 오심, 두통, 근육통, 일시적인 고칼슘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노스맘의 경우 상기도 감염 같은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요. 흡수장애나 신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 적칼슘 혈증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빈도는 매우 드물지만 턱벽외사와 비전형 대퇴골출 부작용도 관찰되었습니다. 로모수주맘은 비인두염, 관절봉 등이 흔하게 보고되는 부작용이고요. 랄록시펜과 바제독시펜은 앞면 홍조와 다리 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피 응고 덩어리가 정맥혈관의 일부 혹은 전부를 막아서 생기는 정맥혈전 색전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스트로겐은 구역, 부종, 체중 증가, 유방통, 편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고 유방암과 혈전 생성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으로 인한 피로감, 여드름, 다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가장 많이 처방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삼킴곤란, 구역, 식도염, 위계양 등의 위장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경구약을 주사약으로 투여 경로를 변경하거나 복용 방법을 지키면 증상 개선이 가능하며 일시 중단 후에 호전시 다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저칼슘 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비타민 D와 칼슘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처음 복용하거나 고용량 혹은 주사로 투여 시 발열, 두통, 근육통 같은 몸살 유사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특별한 치료 없이 며칠이 지나면 괜찮아지고 계속 투여하면 이런 부작용의 발생은 줄어드는데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항인스타민, 스테로이드대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 시에는 드물게 비전형 대퇴골절이나 턱뼈 개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복용해도 스케일링이나 신경치료 등 일반적인 치과 치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칼슘은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하면 곤량이 감소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섭취해도 더 이상의 이득은 없습니다.